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슬라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슬라이스는 누구나 다들 싫어하는 구질일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추어분들이 슬라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그대로 구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알려드린다고 하면 슬라이스를 없앤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안 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거를 편저하게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페이드 샷 아니면 정말 스트레이트까지 가깝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. 오늘 레슨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는 슬라이스는 확실하게 내가 잡았어. 이런 마음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슬라이스를 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볼 때는 초급자 아니면 중급자분들이 보통 슬라이스 구질을 많이 만들고 그 이후에 약간은 드로우 구질을 만들고 본인만의 구질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팔을 잘 써야 돼요. 왼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레슨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왼쪽은 방향이고 오른쪽은 거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은 드로우 구질이 좀 나오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 같은 게 드로우 구질이 아니라 거리가 많이 나가고 왼손을 잘 쓰는 경우에는 방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라이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왼손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. 오른손을 잘 써야 되지 않냐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스윙을 할 때는 우리는 몸이 회전이 돼서 타겟 쪽으로 바라볼 때는 어느 방향으로 몸을 트냐면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그만큼 잘 사용을 해야지만 방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왼팔로 한번 스윙을 좀 보여드리면 백스윙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아무렇지 않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 그냥 보셨을 때 그냥 이미지 스윙이나 그냥 스윙하는 게 뭐가 어렵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몸의 간격도 있고 팔을 휘둘렀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테이션, 릴리스가 좀 있어요. 몸 안에서 이렇게. 제가 아주 천천히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 팔이 몸 앞에서, 몸이 기준이 되면서 팔을 휘둘러서 이렇게 피니쉬까지 연결이 돼요. 야구 선수들로 제가 좀 비교를 하다 보면 배트를 휘둘릴 때 배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칠 수가 없어요. 배트가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스피드가 나오고 그 스피드가 스퀘어를 만들어가지고 홈런을 칠 수, 똑바로 홈런을 칠 수가 있는데 공을 칠 때도 똑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. 왼팔을 백스윙에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그리고 클럽을 휘둘르는 거는 결국에는 공을 빵 치고 난 다음에 손을 한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돌아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왼손 스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는 거는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오는 본인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오는 분들을 잘 보게 되면 공을 칠 때 왼팔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스윙을 휘둘릴 때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 보면 왼팔 자체가 경직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왼팔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스윙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세요. 그러니까 몸에서 가까워지면서 몸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슬라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가파르게 좀 찍어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공을 칠 때도 보면은 백스윙 탑이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팔 자체가 왼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둘르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제가 지금 약간의 페이드성이나 슬라이스성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스윙이 막혀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왼손 스윙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코스 나가셔서 공을 칠 때도 평상시 때 다른 플레이어가 공을 칠 때 시선에서 안 보이는 선에서는 내가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듬을 좀 타면서 내가 이번에는 슬라이스가 좀 적게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손이 이렇게 몸 앞에서 좀 지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오른손만 얹어놓고 스윙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클럽을 던지는 공간이 되게 작을 거예요. 정말로. 왜냐하면 그 전에 스윙을 할 때는 쭉 밀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안 내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를 밀다 보면 자꾸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 때도 이 손 자체가 왼팔이 공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보통은 클럽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투인을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왼손 스윙이 중요하다는 거는 슬라이스의 아주 기본이에요. 정말.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절대로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팔 자체가 공간이 생길 수가 없고요.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오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뒤에서 바깥쪽으로 던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때 잘 봐보세요. 몸의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. 백스윙탑에서 왔을 때 보면 손은 다 멀리 가 있어요. 가깝게 가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드로구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슬라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가 머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채를 돌렸어요. 그러면 훅이 나잖아요.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훅이 날 때도 손이 멀리 가 있어야지 훅이 나는 거지 뒤에 있다라고 해서 자꾸 빠지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슬라이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왼팔을 좀 반동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훨씬 더 공을 칠 때 좀 편안하게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클럽이 막히고 클럽이 막히게 되면 클럽 패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택 앵글 각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스윙이 순환이 돼야 돼요.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이 돌고 치고 돌아줘야지 내가 원하는 구질 원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손목이 잡혀가지고 공을 친다든지 왼쪽이 릴리스가 안 되면 어떤 구질이 생기냐면 똑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이렇게 딱 잡혔어요. 그리고 슬라이스가 나올 때 특징들이 하나가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이 돼서 이렇게 블럭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몸이 이렇게 막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손이 몸에서 가까워져요.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보면 몸 쪽으로 붙는 백스윙 탑에서 공을 세게 공을 쳐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붙게 되면 스윙이 끝나고 마지막에는 슬라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팔은 뒤에서 이렇게 좀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몸 안에서 인투인으로 좀 돌아준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공을 치기 위해서는.